오늘의 주제를 떠올리면서 카드를 선정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네럴 리딩 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싸움이든 커플이든 이별 하신 분이든 그 상대랑 여러분하고 다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연락을 볼게요 왼쪽부터 1번부터 5번이구요 위에 캐릭터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왼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번 하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딱 집어서 말을 못하겠지만 참고해 주세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만날 수 있는지 보는 거구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 그리고 세상의 오라클은 여러분한테 해주는 조언이에요 여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좀 망설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또는 헤어졌을 때 미련은 좀 많았어요 각자의 상황이 좀 틀리지만 이해를 해 주세요 그 사람은 미안함과 죄책감은 여러분한테 좀 있었던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상황에 더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새로운 파트너를 소개 받거나 자신의 일에 집중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본인의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대로 말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본인의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치를 좀 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어떤 마음의 상처는 더 있었던 걸로 여기서 나와 있어요 우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사, 반령, 유화, 어디론가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직장을 옮긴다거나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 이렇게도 옮겼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별 선언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여기서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미련이 많은 상태에서 서로가 헤어졌어요 누군가에게 이별 하신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깊었겠지만 배신감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민도 있는 것 같고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미련, 감정, 집착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많이 불안하거나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겠죠 자신의 일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의 감정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 보여요 현재의 감정은 그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싶거나 결혼을 하고 싶거나 이렇게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하고 잘 지낼 수도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의 일들을 생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우선 앞으로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싸움이나 실수 이렇게 서로에게 좀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 카드에서는 용서와 배움을 뜻해요 어떤 화해도 될 수가 있겠죠 누군가의 잘못을 놓아주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치유를 해서 더 많은 어떤 경험과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스 앤 인비전이라고 해서 생각과 어떤 표현을 뜻해요 한 사람이 책을 펼쳐 나눴고 수많은 그림이 이렇게 공중에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업상 방송 글을 쓰는 사람, 상담, 영업 여러가지가 있겠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직업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는 연락과 소통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소식을 주고받는 기회가 생길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이어 앤튼은 불개미에요 여러분하고 마음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다툼이나 맞지 않는 상황 그래서 갈등이나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흐름의 상황 이 카드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리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열정이나 불씨가 남아 있어서 다시 끌리는 감정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소식을 좀 전하고 싶고 또는 여러분에 관련된 어떤 소식을 좀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소울메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영혼의 동반자 여기 밑에 글을 보면요 calling your tribe you don't have to eat alone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제 생각에는 좀 생길 수 있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부족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러주고 혼자 할 필요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어떤 좋은 기운이 다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고 어떤 연락이라든가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감정 해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과 소통,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연락이나 어떤 다시 만날 기회는 참고해 보세요 1번 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2번 님들 하겠습니다 각자 서로에 대한 생각이 난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지 보는 카드 조언과 여러분에 대한 마음 어떤 모습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잠 못 들고 고민을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한 걱정 또는 주변 사람들하고의 어떤 실수적인 부분 또 누군가는 가슴 아픈 입이에요 그래서 돈 걱정, 일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도 있겠죠 여러분은 고민이 좀 많은 상황 누군가는 두 가지 상황에서 고민을 하시는 분 일에 대한 고민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을 수가 있겠어요 즐겁지도 않고 좀 우울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돈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자태계를 해야 된다거나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는 어떤 선택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 일과 연애도 병행하기가 쉽지 않은 마음에 마음의 부담감을 좀 많이 안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한 곳에 좀 집중이 되지 않는 상황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목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을 썸으로 봤다고 한다면 첫눈에 반한 느낌은 그 사람에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조금 더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외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화려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거나 인기인 같은 그런 기술도 있을 것 같고 말도 잘하고 굉장히 동안이고 예쁜 또는 잘생긴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하고 좀 잘해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자신의 상황에서 뭔가 잘 풀리지가 않고 좀 꼬여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는 마음은 좀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여기 어트랙션 끌림, 끌어당김이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어쩌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쉬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거나 공부를 하고 지내면서 참고 지내는 그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사업가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좀 도와주는 사람, 졸업자 이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받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좀 잘 되지 않는 마음에서 좀 힘든 마음으로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쫓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상황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떤 미련을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당장은 여유 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뭔가 당장의 어떤 연락을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사슴, 양육과 연민을 뜻하거든요 여러분이 여성이라면 사랑스러운 면모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고 남성이라고 한다면 책임감이 있다거나 좀 다성당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챙겨주고 좀 따뜻한 마음을 상대에게 보여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연민의 감정 어떤 그리운 감정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감정이나 어떤 집착을 가진 상황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여러분은 좀 짝사랑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 한 남자가 이렇게 먼 곳을 좀 웅실하고 있어요 기팬을 들고 있거든요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 바라는 마음, 기대는 마음 그러니까 소식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동경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거리가 멀거나 좀 떨어져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움을 오랫동안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괜한 오해나 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한다면 그 사람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든 그 사람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연락이나 만남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일에 대해 좀 바빠지는 상황 좀 번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올 것 같고 그 사람은요 조금 더 그리움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you are already doing it stop over thinking keep facing you through nose 뭔가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고 진북으로 가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야 길이 굉장히 멀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한 뭔가를 하고 있겠죠 저는 각자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면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은 내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끌림, 그리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는 마음 근데 물리적으로 좀 떠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좀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소식이나 연락면에서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각자의 상황에서 문제 해결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쉬기는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참고는 한번 해 보세요 2번님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번님들 하겠습니다 여기는 각자의 생각과 상황이고 여러분하고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지 보는 카드예요 조언,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 여기에 한 사람이 일은 하지 않고 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클렌징 바디앤스푸 여기에도 휴식을 뜻하거든요 한 여인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이렇게 어떤 명상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이든 사랑이든 둘 중에 하나는 쉬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어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좀 있는 상황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를 좀 받으신 분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이 이별을 한 케이스라고 한다면 상대가 여러분을 좀 멀리 하면서 여러분이 상처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에게 다른 이성이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우선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좀 편안한 마음을 여기서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정된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가 혜성원이라고 한다면 좀 순진한 그런 스타일이 될 수가 있겠고 썸이라고 했었을 때 짝사랑이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또는 머리가 굉장히 좋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별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우선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조금 안정적인 상태에요 근데 여러분은 좀 뭔가 힘들고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좀 고립된 마음 외로운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좀 자기관리를 잘해서 동아닌이라고 소리도 많이 좀 듣겠지만 뭔가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나 허전함이 많이 있을 거에요 여러분이 쉬는 날 현재 집 밖을 좀 나가지도 않고 이런 식의 연애를 뭐 한다거나 쓸데없는 감정 소모 또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딱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여러분은요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휴식은 정말로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기대하는 소식이라든가 여러분은 좀 행운이 좀 따르기를 바라는 거 같은데 생각처럼 좀 잘 되지 않는 마음에 좀 지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별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한테 뭐 헤어지다고 해놔 놓고 후회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 같아요 우선 여러분은요 자기 자신의 주관이나 어떤 고집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도 덜어 있을 거 같아요 여기 오이스터 이 굴 같은 경우는요 겉은 딱딱하지만 안에 속 내용물은 좀 부드러운 게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은 좀 마음 표현을 안 하는 그런 유형이 될 수가 있겠고 또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요 겉모습과 다르게 여러분한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겉과 속이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좀 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별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썸이나 짝사랑은 여러분은 굉장히 좀 부드러운 면모를 가지고 있겠다 라고 보면 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여러분한테는 새로운 변화가 좀 찾아올 걸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 같거든요 여러분이 짝사랑이든 썸이든 이별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express your love 어떤 데이트 신청, 프로포즈를 받는 상황이 올 거 같거든요 새로운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보다 현실에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점에서 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었을 거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우선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기다리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연락을 취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 이상형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히려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고 화해를 하고 싶다기보다 오히려 운명 같은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은 마음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거 같아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쓴다거나 자신의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보다는 자신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낼 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인연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보다 새로운 시작을 오히려 해보는 것도 더 좋을 거 같아요 일단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개인 상담이 아니니까 된다 안 된다고 말은 못하는데 카드 흐름만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거든요 그럼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4번 하겠습니다 서로 각자 생각과 상황 그리고 연락, 조언, 여러분에 대한 마음 이렇게 보면 될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자신이 일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별하신 분들이 여러분하고 좀 다툼을 반복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같거든요 우선 그 사람 지금 상황을 보면 연애를 하기보다 좀 더 중요한 일이 많아서 신경을 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일이 많다거나 공부 양이 많다거나 그래서 좀 지치고 힘든 상황도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사람의 어떤 SNS를 좀 들여다 본다거나 카톡을 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할 때는 좀 잘하는 스타일 같아요 관심이 없으면 좀 흥미를 잃는 그런 유형도 될 거 같거든요 우선 여러분은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한 상태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자신의 어려움 속에 일이든 돈이든 공부든 이 중에 하나는 꽂혀 있는 상태 뭔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좀 높을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집착이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외국어를 잘한다거나 어학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겠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인맥이 좀 많을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성도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의 좀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거나 잘 만나고 그런 상황에서는 좀 재미있게 연애를 하는 그런 유형인 거 같아요 근데 현재 여러분은 어쩔 땐 혼자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TV 보고 영화 다운받아서 군것질 하면서 아쉬움은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 같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과 제외를 하고 싶기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허전함이 조금은 있는 거 같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라든가 제외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대한 어떤 기억을 다 지우기에는 여러분도 조금은 미련이 남아 있겠죠 여러분이 갈등을 할 거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알고 지낸 사람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갈등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면 잘 될까? 확신이 서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도 좀 우유부단하게 지낼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 피닉스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불사조예요 그리고 둥근 원양은 정신과 영혼을 뜻하고 있거든요 죽었던 감정이 새롭게 태어나는 감정 그러니까 재발견, 재탄생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좀 안 좋은 생각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이고 안정을 찾았고 다시 뭐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사람에게 들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콜링 인 유얼 메이드 그리고 메이커 무브 표현을 하라 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동반자를 불러준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두 남녀가 어떤 모션이나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등을 맞대고 있고 서로 마주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서로가 연락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같아요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는 만나고 싶고 서로가 먼저 연락을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고 여기도 가만히 있고 서로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집착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동을 취하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하라 적극적인 사람이 먼저 표현을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물론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별의 원인 누군가는 어떤 말 실수 행동적인 부분 그리고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에요 그래서 표현을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의 동반자를 불러주고 다시 새롭게 재형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 같아요 여러분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싸움이든 짝사랑이든 이별 하신 분이든 네 그럼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번님들 하겠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상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연락이라든가 여러분하고 만날 가능성 조언과 그 사람의 마음 세퍼레이션 분리 떨어져 지는 시간 여러분하고 그 사람하고 이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썸 타다가 잠시 떨어져 있거나 분리가 된 상황 커플이라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새로운 장소에서 상대를 만났는데 저 사람 너무 괜찮다 내 이상형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사람을 좋게 봤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위치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가 될 수가 있겠고 일단 그 사람이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인 거 같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좀 역맛살이 있어요 좀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성향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 같고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일이나 공부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여러분은 일단 그 사람하고 관계에 대해서 잘 끌고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좀 직설적인 표현을 잘하시는 분 그래서 마음의 열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 보여요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 대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서질 않거나 또는 일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서질 않아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연애보다 자신의 일에 대한 갈등이 좀 기쁜 상태에서 지낼 수가 있을 거 같거든요 조금은 느긋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봐야 될 거 같은데 그 사람이 좀 바쁘고 마음이 좀 급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위치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일이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든 조만간 어떤 확실한 매듭을 좀 짓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같아요 그 사람이 시간적 여유를 좀 생각을 해서 좀 머뭇거리는 경향도 있지만 그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둘 중에 한 사람은 A형이 있거나 A형 기질이 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성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션을 좀 취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가 목표가 좀 뚜렷해서 그것이 공부이든 일이든 뭔가 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카디는 호크라고 하늘을 나는 매에요 위에 기호가 보이죠 이거는 공기, 생각, 어떤 이동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좀 날고 있으면 좀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시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람처럼 좀 빠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일 거 같아요 좀 직진하는 마음 좀 적극적인 행동이나 마음을 좀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가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기서 좀 있는 거 같거든요 여기 트러스트 트러스트 더 니글 느낌을 믿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직관을 믿으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거리가 멀어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은 좀 먼 곳에서 오는 인연이라고 좀 봐야 될 거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도 소통이 좀 가능할 거 같거든요 여기 gratitude and thanks 고마움과 감사를 뜻해요 감사할 일이 있고 또 감사해라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앞에 고양이가 있죠 이 고양이는 반려자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예쁜 꽃밭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행복하고 즐거운 상황 기쁜 그런 애정 흐름을 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관련해서 완벽한 이상형 즐거운 어떤 만남을 여기서 얘기를 해 주는 거 같거든요 뭔가 완성되지 못한 그런 관계가 제 형성이 되는 그런 만남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다시 소통을 하거나 만날 기회는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참고를 한번 해 보세요 각자의 상황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썸, 짝사랑, 이별 하신 분을 보실 거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거 같아요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고 근데 그 인연이 여러분은 오랫동안 짝사랑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상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먼 곳에서 오는 인연도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한테 뭔가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네 그럼 5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